내가 뭐라고 했더라? 야 3초 전에 말해놓고 까먹으면 어떡해 저희는 모든 동물들이 학대당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 저기 가까이 오시면 안 돼요 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증여세를 납부하셔야 하며 이 방법으로 하시면 절세할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음 사주를 보니 편하게 살아오진 못했겠어 5년 안에 큰 일만 넘기면 그때부턴 팔자가 풀릴 거야 아 이번에 나가면 1년 넘게 못 들어오네 배에서 할 것도 없는데 어떻게 버티지? 어디 오늘도 차트를 확인해볼까? 아니 왜 내가 사는 것만 떨어지는 거야? 누가 나 감시하고 있는 거 아니야? 아우 오후 내내 온 것만 봤더니 눈이 빠질 것 같아 전 솔직히 피해자 잘못도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이스키 그냥 해버릴까? 너도 원해 싸우면 안 되는 거 몰라? 계속 그러면 진짜 때 때린다 저 저기 며칠째 오시는데 이제 그만하시고 집으로 돌아가시는 게 어떨까요? 오늘 오전 일정은 조식코 바이어분들과 미팅이 있을 예정입니다 다른 게 아니라 너 혹시 보험? 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안녕하세요 어떤 거 찾으시러 오셨어요? 일단 손부터 씻겨드릴까요? 아실말 나도 귀한 집 자식인데 봐주세요 한글자막 by 한효정